이렇게 큰 선물 주셨으니 저도 보답하려고요. 그러니까 나 여기서 꺼내요. 지금 당장. 수호가 모라가 사모 아들이면 우리 사나는 그 집 며느리가 되는 거 맞지? 섣불리 움직일 일은 아닌 것 같아. 이봐요.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. 책임질 일을 했으면 당당히 책임지세요. 사랑은 책임이에요. 야! 야! 알고 싶어졌어.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시작됐는지.